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다른 시사 문제 특별하게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룰 만한 주제도 없고 의료 문제가 이제 워낙 이렇게 중요하고 오늘 또 윤 대통령이 연금계획과 함께 국정브리핑을 한다고 하니까 의료파국문제를 집중적으로 오늘 한 번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사람은 이제 본래 생긴 게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폐해가 안 오면은 남이 어떻게 되든 별로 상관이 없는 거죠 이제 본인 문제가 되면은 그때 이제 부랴부랴 난리법석을 띄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의료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그냥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의사수 늘리면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뭐 그런 정도 수준인 거죠 지금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걸 해봐도 그 정도 수준에서 대부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절반 정도는 나머지 절반 정도는 이제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라는 부분을 생각하거든요 이 의료사태의 결과물은 동네에서 의원급 의사들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더라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중병이 걸렸을 때 수술 받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없어지는 걸 뜻하는 거죠 그것도 아주 급속히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중증 환자 그리고 응급 환자 다른 미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야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중증 환자가 중증 환자 응급 질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한국이 현저하게 그 능력을 잃어가는 것이 바로 이 의료사태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지금 이제 사망자 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어제 방송을 보시고 부산에 계신 분이 부산의 화장장이 대개 두 배 정도 지금 화장 처리 건수가 늘어났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이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가지고 사망하시는 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증 응급 치료 능력이 급속하게 이제 급감하는 것이고 이거를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의료 분야에 있는 의사들 이런 분들이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는 의사가 아니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이제 훈련을 받은 사람이니까 사물이나 현상을 분석하는데 그래서 급한 것 때문에 몇 번 지금 이제 특집 방송을 계속하는 거죠 이제 화장장의 처리 건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중증 환자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응급실에서 처리를 못하는 거죠 응급실 셧다운 이건 응급 환자의 처리 능력이 현재에 떨어진 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의료 계획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니고 중병이 걸렸을 때 수술을 못 받거나 그다음에 불시에 사고가 났을 때 수술을 못 받거나 이 두 가지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머지 동네의 여러분들 개원하신 분들은 늘 우리가 쉽게 만날 수가 있으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죠 이제 그거를 좀 커버하기 위해서 전공의를 대체할 수 있는 간호사 PA 간호사 PGC한 어시스턴트 진로지원 간호사를 이게 이제 간호사 업계에서는 아마 수건 사업이었던 모양입니다 젊은 간호사들은 반대하고 늙은 간호사 할머니 간호사들 있지 않습니까 간호협회를 장악하고 있는 분들 이번 법이 통과하니까 그분들은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런 간호사법에 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것도 의료계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전공의들이 이제 빈 공간이 너무 크니까 그걸 메우기 위해 가지고 또 이렇게 아주 졸속으로 간호사법을 여야가 합의를 봐가지고 정적적으로 이제 처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의도도 불순하고 그다음에 모든 그런 제도라는 것이 전통과 관례와 간섭에 따라서 존재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업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조율을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번에서도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데에서 가장 큰 이해단체인 의료계하고 여러분들 협의를 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간호사법도 그냥 바로 통과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의사가 아니니까 속속들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이 좀 장문에 이번에 간호사법 개정안 문제점을 잘 이렇게 정리해서 그분은 아마 소아청소년과 전문일 겁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씨가 이끌고 있는 그러니까 뭐 딱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외부인이 알 수 없는 문제점을 착하게 짚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강론에서 다룰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간호사 상시 동원형인 거죠 필요한 경우는 얼마든지 간호사를 끌어다가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법령 그걸 이주영 국회의원이 그런 법령을 이번에 간호사법 개정안이 그런 법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중증 언급 진로 질환이 여러분들 급추락하는 것은 모든 여러분 지표에 다 영향을 미칠 겁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 그 다음에 즉시의 여러분들 진로를 받았으면 사망하지 않았을 법한 그런 사망률 통계 또 영하 사망률 이런 모든 지표들에 다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일이 그 사람들 지금 용산의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제가 맨정신을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제대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금 유튜브를 하지만 글 쓰고 연구하고 박사학 이름 제대로 다 받고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 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의로 문제를 다루는 것은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타격을 주기 때문이 거죠 지난 4년 동안 선거 문제를 왜 다루었습니까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일반 국민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기 때문에 다룬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윤 대통령이 잘 못하시는 거죠 이해당 사자를 설득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사람도 설득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반대하는 일반 국민들도 설득을 시킬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설득할 수 있는 논거 정거 이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작 하는 이야기가 정부가 법원 결정에서 하는 것이다 그건 다 알죠 그러나 합리적이지 않고 거짓 투성인 여러분들 정책을 통과시키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입 다물고 있겠습니까 국민이 졸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의로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정부가 다 가짜니까 국민들의 생명과 관련돼 사람들이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정책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내 이야기의 요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임기 마치려면 정신 바짝 차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잘못하면 그냥 끌려 내려온다는 이야기죠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얼마나 중대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ay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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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yasay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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ing policymakersay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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아멘